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정기남 조선대 개건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 먼저 인사 얘기부터 해보죠. 윤석열 당선인이 8명 장관 후보자 발표했는데요. 정기남 교수, 어제 인사 놓고 누가 됐냐, 어떤 사람이냐, 이런 분석보다 안 보이는 것을 지적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호남 출신이 1명도 안 보인다. 여성은 곧 없어질 여가부 장관 1명 빼고는 없다. 젊은 사람 쓰겠다고 하는데 30대는 그냥 40대도 없더라. 안철수계도 1명도 안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준이 뭐였을까요? 글쎄요. 나름대로 저는 총평 먼저 하면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른바 우리가 장관, 세정부 첫 장관 인사인데 8명을 내놨는데 참신성, 다양성, 고사하고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국민들에게 어떤 감동도 지금 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더욱이나 좀 의악했던 게 호남 출신 0명입니다. 진짜 말씀하시면. 의아가 아니고 의아입니까? 의아.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요. 윤석열 당선인이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만 저는 전문가, 실력으로 포장하고 결국은 논공행상식 주변 챙기기 인사였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호남 출신 0, 청년, 30, 40대 장관 2, 3명은 배출할 거라고 이미 선거 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없었고요. 결국은 협치는 고사하고 국민 통합에 기대해서 정말 찬물을 끼얹는 인사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험난할 것이라는 것을 아마 윤석열 당선인이 자초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우려까지 좀 들었습니다. 아직 남았으니까. 물론 1차 인선이고 또 2차 인선이 10개 부처 장관 인선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바람이라면 내각이 인구 통계학적 그 비율 그대로 반영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좀 노력하려는 모습, 균형, 안배 이런 것들이 왜 정치에서 얘기하고 있고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왜 시대적 요구인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정기란 교수 평가를 들어봤고. 신상범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새로운 시도죠. 그러니까 향룡 지금까지는 어느 정권이든지 말씀하신 대로 성별, 지역, 다 따져서 했고 그래서 평균 연령이 어디고 호남이 몇 명, 영남이 몇 명 하는 통계가 나왔던 건데 기본은 윤석열 당선이 어제 이야기했던 것도 확고하게 방향을 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 이끌어줄 뿐인 누구인가 기준을 선정해서 검증했다. 본인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할당인이 안배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세대, 지역, 성별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걸로 딱 방향을 정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평가는 그러면 남는 것은 실제로는 능력 있는 사람을 하겠다 해놓고 사실은 캠프나 친한 사람을 해주는 것 아니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공행상이 인수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대목일 텐데 저는 여기에 대한 평가는 좀 나중에 장관들의 실적이 나온 다음에 사후평가밖에 못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도 우리가 흔히 비전문가가 많다. 다시 말하면 민주화운동이나 환경운동 했던 사람들이 자리 나눠먹기 식으로 안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기억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고개는 갸우뚱하지만 이전과 다른 원칙에 적어도 장관들의 능력을 한번 보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새로운 시도인데 불편하지만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전문성 중심의 내각 인선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신성범 문의원 보시기에 다 전문가들로 보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대목 있죠.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이 이종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반도체에 관한 세계적인 군의사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반도체 연구소를 하고 있다는 대목.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산업통상자원부 이창량 후보자 같은 경우도 보니까 산업부에 정책과장을 하다가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카이스트 교수로 가 있고 이런 대목.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친해서 했다고 하는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후보자. 이분은 경북대학교 병원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경북대학교 병원장이면 대구, 경북 지역 거점 종합병원으로 선정됐을 테고 재작년에 코로나 사태 때 보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 점 의료기관 만들어서 드라이버스루도 하고 이런 게 눈에 띄었던 거 아니냐.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한 걸로 보이죠. 물론. 그건 경북대가 아니고 영남대 아니었나요? 경북대입니다. 경북대. 그런 점이 나름 신경을 썼다. 저는 오히려 신현이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운 게 몇 면을 보면 대부분 인수위 또는 대선 캠프 출신이거나 사실은 윤 당선인과 개인적 인연을 맺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실제 인수위 구성할 때도 서운함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 전문성 말씀하시는데요. 이창량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자 당장 인수위 들어가는 때까지 대기업의 사회의사를 수락하면서 이해충돌 여지가 충분한 사람이거든요. 또 그다음에 박보균 문체부 장관, 중앙일보 출신이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정치전문대기자였었어요. 그런데 무슨 문화체육 장관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신문기자 출신이 문체부 장관된 건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정호영 의사 출신이거나 경북대 병원장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개인적 신분이 의사면 다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보건복지부 장관하게?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개인적 신분이 상당히 작동했다고 예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사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수님 말씀, 저는 이렇게 봐요. 예를 들어서 캠프에서 적어도 대통령 당선인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뜬금없이 갑자기 저분이 좋더라 해서 오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본인 옆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정책 입안 과정부터 쭉 참여했다면 차라리 그 사람에게 신뢰도가 가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보고 물론 남은 10개 부처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앵커가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 인물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봐서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예언은 있지만 이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할 사람. 이건 완전히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지명했구나 하는 분은 저는 제 눈에는 안 띄던데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번 인선과 관련해서. 선후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8명 발표하고 다음에 또 10명 정도 발표할 텐데 그러면 자신의 어떤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사를 먼저 발표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아까 지적하셨던 사실 청년 장관 얘기를 유세 때 했지 않습니까? 30대 장관. 그런데 지금 30대는 커녕 40대도 안 보인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채워 넣는 것인지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공약을 했으니까 그런 것부터 발표를 했으면 조금 더 감동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새롭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측면이 있었을 텐데 어떻습니까? 저는 여기까지 말씀하신 후자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검정이 끝나고 나름 자신이 있는 분부터 다시 말하면 이견이 없는 캠프나 후보와 당선인과 다른 이견이 없는 분부터 그리고 실무진들이 이미 검정을 끝낸 분들부터 발표를 한 게 어제 8명이다. 남은 10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정치적 판단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추천이라든지 자기의 공약 부분 30대 장관에 대한 판단 이런 건 종합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역시 한덕수 국무총리 내정자부터 시작한 기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결국은 새 정부 들어 정부 조직법을 건들지 않으면서 또 이를테면 인사청문회에서 인준 여부가 국무총리는 있고 또 장관들도 역시 청문회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난히 출발하겠다. 소위 이른바 전문가로 포장돼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선하고 무난한 정부 초반에 큰 어떤 역풍에 휘말리지 않고 가겠다. 그런 좀 약간 조심스러운 행보에 불과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국민들은 그래도 새 정부 들어서 첫 장관 인사인데 그래도 뭔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훨씬 더 여유 있고 넓게 쓸 수 있을 텐데 정치를 오래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인맥도 쌓이고 나름 빚을 지게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자유로웠다고 했을 때 조금 더 넓게 쓸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 대목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명한 아쉬움이 있죠. 아쉽다. 말 그대로 아쉬운 거죠. 새로운 정말 신풍 혁신의 바람을 넣어서 이 정부가 완전히 정부가 교체되니까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새로운 걸로 가는구나라는 그런 호방한 맛은 분명 떨어지는 거죠. 이제 청문회가 참 주목이 되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라고 하면 지금 민주당의 협조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네요. 정기남 교수? 제가 봐도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윤 당선인 스스로 험난한 인사청문회를 자초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고요. 더더욱이나 청문회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 눈높이라고 하는 1차적 기준을 가지고 과연 지금 제시된 장관 후보자들이 정말 장관직을 수행할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췄는지 도덕성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라는 태세입니다. 거기다가 또 정치적으로도 지금 검수 안박 이른바 검찰 수사권 정보 관련된 이 문제가 또 검찰개혁 시즌2와 관련된 굉장히 지금 거칠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인사청문회를 굉장히 험난한 과정으로 이끌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 스타일이죠? 신성범은요. 그렇죠. 이게 검사 출신이고 청와대 검찰 비서관도 했고 민정박 비서관인가요? 그다음에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좀 거칠고 뭐랄까 목소리도 크고 동작도 크고 그런 분인데 박홍근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약간 지략가 조용하면서도 스타일인데 아마 제가 볼 때 충돌은 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여야의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과는 다르게 지형 자체가 아시는 대로 이렇게 좀 충돌은 좀 불가피할 것 같다 정도가 문제일 텐데 저도 걱정은 많이 됩니다. 여서야대정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오랜만에 지켜보게 되지 않습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 여서야대였는데 결국은 노태우 대통령이 3당 합당한 것도 여서야대 못 견딘 거 아닙니까? 못 견딘서 한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한쪽을 어떻게든 DJ도 YS 쪽에도 한쪽을 하려면 원래 DJ였다 하다가 DJ가 안 된다 그러니까 YS를 땡긴 거죠. 이 여서야대정국을 경험을 안 해본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 거냐 하는 건데 참 걱정됩니다. 앞으로 2년간이.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들 기자할 때 보면 그래도 어떻게 보면 큰 정치인, 어린 기자들 눈에 예를 들어서 김윤한, 김원기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김용환 3당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8인 정치협상회의도 저는 기억이 나고 나름 대통령은 저 멀리 있지만 노태우 대통령은 당에, 국회에서 3당 간의 정치협상이 많아서 그나마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보면 과연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여야 협치라든지 이걸 어찌됐건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국회 내, 여야 안에 리더십이 있을까 하는 대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지방선거 결과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지방선거도 대선과 차이 없이 국민의힘이 이기는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 앞두고 발목 잡는 모습 보여주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민주당에서 그 다음 총선이지 않습니까?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가야 그 다음 총선에 민주당이 유리할까요? 글쎄요. 지방선거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윤석열 정부 첫 출범, 출범 이후에 막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현재 민주당이 선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형이다. 그렇다면 굉장히 민주당에 의해서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여수야대 전국에서 반드시 대통령이나 단체장이 여수야대 전국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소통과 협치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인데 마찬가지로요. 야대 상황도 상당한 부담은 사실입니다. 이게 협치할 건 협치하고 또 견제할 건 견제해야 된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하면 인사청문회 당장 한덕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부터 발목 잡기로 만약에 이미지가 굳어지면 지방선거도 패배하면서 과연 야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또 비난에 쌓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정말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예요. 말은 쉽습니다. 견제와 협치를 정말 들고 나르면서 굉장히 잘 구사해야 되는데 그건 예술의 경제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는 겁니다. 실제 당장 두 가지 문제인 거예요. 첫 번째는 한덕수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발목 잡기로 비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야당의 입장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할 것이냐. 두 번째,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풀어낼 거냐. 두 가지가 아마 민주당의 시험대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남은 시간 검수완박 얘기를 해봅시다. 신성범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폐지 기본적으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생각해도 검찰개혁이라는 걸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충분히 이해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 검찰의 권한이 너무 세니 견제해야 된다는 논리에 적어도 3년 정도 따라와줬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공수처라는 게 출범을 했고 국가수사본부라는 게 있고 그런데 그 결과물로 나온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결과물로 나온 공수처의 현실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다 알아요. 다시 말하면 인지사건 수사 하나 제대로 한 적 있습니까? 제대로 수사능력이 안 되는구나. 수사능력이 중요하구나. 국가수사본부 보니까 지금 전부 다 지금 바깥에 내려가 현장에 가보시면 말이죠. 경찰서에 수사과 내지는 조사계에 있는 고소고발 사건이 옛날에는 2개월, 3개월 안에 뚝뚝 떨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네가 잘못했다. A가 갚아라. 그런데 지금은 1년 넘도록 왔다 갔다 검경, 검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경찰수사단계에서 결정을 내줘야 민사수소로 가든지 돈을 받든지 사기사건을 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큰 거예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렇게 했느냐부터 시작해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검찰에게서 뺏어가자. 그러면 대안이 있나요? 그럼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자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그럼 다 6개 범죄수사권도 경찰에 주고 검찰은 공소청만 하자는 건가요? 민주당의 입장도 제가 볼 때는 뚜렷하지 않다. 왜? 대표적인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가 6대 범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정발한다고 해요. 정발. 가운데 사라진다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국가가 수사를 안 하니까 좋은가요? 아니죠.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수사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논리까지 나오는 마당에 저는 타이밍도 안 좋고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동력이 안 생긴다고 봐야죠. 정예련 교수는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검수 안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선출되지 않는 권력 이른바 검찰에 대한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총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방향 자체는 맞다. 그러나 과연 왜 지금이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동의가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속도 조절론일 텐데요. 국민들에게 진짜 뭡니까? 공수처 출범 또 1차 수사권 조정 이거 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거든요. 1년 속에서 나타난 혹시 검찰의 수사 검경의 수사 역량이라든지 또 공소유지 문제라든지 좀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 혹시 보완해야 될 대책이 있는 건 아닌지 예상되는 부작용은 없었던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같이 선행돼야 된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뭔가 좀 국민들에게 이런 입법 취지 속에서 뭔가 납득도 시키고 그래서 검찰 수사권 2차 조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은 형사사법 체계를 바꾼다는 게 1년 만에 바꾼다는 게 다체가 굉장히 잘못하면 졸속으로 간다고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다고 가상을 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그걸 새로 완전한 중소청장과 중소재 검사나 수사관들을 공소처럼 마련할 수 없고 검찰이 일을 안 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의 지금 수사 파트 다시 말하면 공공수사부 특수부 그리고 검찰 직원 가운데 수사과 쪽은 다 모아서 이 사람들을 주축으로 하고 여기에 더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나머지 검찰은 없애야 되잖아요. 없애든지 공소처로 넘어가고 이 구조로 간다면 이게 또 뭐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수처가 하나 있고 높은 사람들 조사하는 고위공자 범죄수사처가 있고 또 중대범죄수사청이 있고 또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가 있는 세계의 가닥으로 되어 있는 국가수사체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또 걸릴게요. 이 부분은 저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 중대범죄수사청자가 누가 임의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의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에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피하러다 뭐 만난다니까요. 전에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또 민주당이 오늘 내일 아마 의원총회를 하신다니까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제가 만약에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라도 의원총회에 가서 지금 경기남 교수님이 말씀하신 시기조절론 속도조절론 이야기하면 완전히 제가 제 핸드폰에 문자 쏟아지는 거 지역에서 욕먹는 거 말은 못해요. 사실은 지금 아까 왜 이 시점이냐를 말씀하셨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다? 동의할 수 없고요. 그것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경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전체적인 검경 수사권 저정 이른바 검수 안박에 대한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라고 구하는 권성동 의원의 일종의 맡아도자 사실은 이건 속임수지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정말 원내대표가 됐는데 그걸 천인공로할 짓 이런 표현들은 정말 여야를 완전히 강대강호로 몰고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면은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저는 민주당 역시 저는 방향이 옳다고 한다면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게 우선이다.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냐. 이것은 국민을 보고 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좀 숨고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엔칼까지 여쭤보신 그 대목은 저는 의심은 가요. 제가 정치를 현실정치를 해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기감을 넘어선 공포심이 분명 민주당 의원들이 있을 거예요. 왜 금수 안박이라는 표현을 옛날에 언제쯤 나왔습니까? 작년에 3월달인가 4월달인가 금수 안박이 나왔어요. 그때가 왜 나왔죠? 울산시장 선거개입 청와대개입사건 수사 원전 수사 조국 수사 때문에 금수 안박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무슨 완판이다 범죄 완판인가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바짝 자기가 튀어나갔잖아요. 그 다음에는 금수 안박이라는 소리가 싹 사라졌어요. 민주당 내에서 잘 보입시오. 다시 나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제가 볼 때는 내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금 검찰의 기세를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분명 없이 정치 보복을 당한다는 공포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통령 취임 전에 힘을 좀 빼놔야 된다는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으면 틀림없어요.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아르다시 이재명 고문의 경우는 그렇게 수사가 많이 걸려있다는 이런 부분 또 문재인 대통령이 역시 마찬가지다. 저는 그런 공포심은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서는 공유되고 있는 상황인시라고 저는 봐요. 저는 문재인 지키기 또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어막 보호막 이런 차원은 명분이 없는 것이고요. 국민들한테 절대 명분 가질 수 없고요. 오히려 저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라든지 또 검찰권의 수사 범위를 강화하겠다든지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보여진 모습이 결국은 검수암박을 재촉하고 있는 그런 명분을 주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새로 검찰 수사권 폐지하고 뭘 만든다고 하면 그 경찰은 윤석열 정부 경찰이지 민주당 경찰이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도 얼마나 경찰 수사를 통해서 그 부패가 있다면 당연히 도려내야 되겠죠. 당장 수사를 가장 강하게 나오는 게 경기남부 경찰청이잖아요. 경찰이. 명분 싸움 아니겠어요? 누가 더 명분이 있게 이 부분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느냐 하는 걸 텐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신성범 전 의원 정기남 조선대 계곤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운계 시사 1번째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단시 문을 열지요. 감사합니다.